저마다 바빠 보이는 사람들 나 혼자 멈춘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 어디든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이 다루 괜찮을까 혼자 서 있는 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 혼자 멈춰있는 것 같아도 혼자는 아닐 거야 초급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멈춰있는 다 해도 잠시 쉬어 가도 이대로도 괜찮아 잠시 쉬어 가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